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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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요? 야 여기 너무 무섭다 야 나 이거 틀렸다 어떡해 왜? 나 인도에 상승했을거야?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잤나요? 아 꿈을 너무 많이 꿔서 지금 막 잔 것 같지? 생각보다 잘잤어 아 코도 아주 부시던데요 아 그럴 리가 없을텐데요 저희는 이제 본격적인 빠르 간지 투어 그리고 생각보다 춥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아우터나 그런 인도 옷 좀 사고 아침을 먹을 건데요 일단 가볍게 스타벅스 가서 스먹을? 멀어? 멀어? 커피 한잔 해야지 아침이 어 이거 잘 되겠지? 뭐야? 전화 안 들어 여기 안 되는 건가? 여기가? 저쪽 가서 볼까? 뭐야? 어 됐어 뭐야? 왜 자꾸 꺼지는 거야? 야 이거 왜 이래? 되는 거야? 어 된다 된다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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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뜨듯 뜨듯해 구역했지 연기 난다 연기 난다 아우 군대 생각나네 또 스커피 타니까 왜요? 군대 스커피 탔니? 왜 많이 탔지 내 행정병이었잖아 포들고 뛰다가 행정관님이 불러갖고 결국 행정병이 되었습니다 행정병 뭐? 서무개였거든요 꿀보직? 꿀보직? 꿀보직이라뇨 니가 뭘 알아 서무개의 마음을 니가 뭘 알아 서무개의 마음 아 딱 좋아 딱 좋아 아우 뜨거 봐라 아우 뜨거 봐라 아 생명사인데? 인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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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의 아침입니다 카카오텍스 차 크는 Him 인도에서 카카오텍스처럼 그런 어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번호를 지원 안 하더라구요 한국에서 심카드 사오긴 했는데 인도 유심을 다시 사야 해 어 사야 해 시장이구나 시장이요 세상에 공주 옷도 있어 예뻐 예쁜 공주 옷들 길거리 음식 껑튀기 같은 건가봐 세상에 여기 시티 은행도 있고요 골목이야 어머! 어머 여기 시 사는 데야 세상에 나빈 가게 가려운 것을 긁어주신대 심카드 인도 번호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하나만 차이 맞을래요 차이 전 괜찮아요 하나 어머 어머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오! 라떼 맛이야? 라떼 맛 나빈이 저 종국 닮았대요 근데 뭔 얘기 하는 줄 알 것 같아 여기 종국이 이렇게 아 정말? 네 오케이 먼저 번호 알려주세요 아 아 어떤 노래야?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건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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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깨끗하네 퓨어 베지야 베지? 베지가 뭐야 베지테리언? 어 카레 베지테리언이야? 아 거기서 소고기 뺀 거를 주겠지 닭고기나 소고기 없는 거 맥도야들 알까? 하하하하 고기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으면 맥도야들 아니 나는 상관없어 아니 먹어볼까? 얼마나 맛있는지 어 그래도 카레 먹어야 인도 왔는데 그래? 코리 하나랑 코리 시키면 밥도 나와? 어 물어봐야지 이천은 시그니처? 베스트셀러 머쉬룸 어 머쉬룸 아 머쉬룸 아 머쉬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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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숟가락 숟가락 안갖고는게 너무 미치겠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술 술 소독제 아파트 안심 물티슈 술 3개 소독 5500원 야 그래도 싸진 않네 인도 물가 치고는? 아 그럼 근데 뭐 진짜 길거리야 근데 이거 어디든 너 길거리 음식 먹을 수 있어? 넌 좋아하는데? 그럼 막 튀김 스낵 이런거? 그럼 막 시커먼 기름에 튀김 뭐 볶는데도 먹을 수 있어? 아니 그냥 물어보는거야 그냥 진짜 궁금해서 아니 그거 좀 다르겠지 여기 좀 괜찮다 10분 먹고 아 눈가리고 아웅? 아니 나도 기준이 있어요 마름이 있구나 내가 먹어 와 땡큐 아 땡큐 아 땡큐 아 랏시 짱맛 야 먹어봐 진짜 이거 좋아할걸? 와 랏시다 뭔데 요거트? 어 무슨 맛이야 설명 좀 잘해봐봐 랏시라는게 뭐야 뭔 맛인데 이 랏시가 뭐 쉽게 말하면 요거트 그런건데 요플레 우리나라 요플레의 맛있는 맛 음 그냥 요플레네 음 아 마살라 오 맛있게 오 맛있음 오 오 오 오 마살라는 약간 그거에요 향신료 인도 향신료인데 좀 매운거 음 살짝 올려서 오메오메오메 아 이걸 찢어서 찍어보면 되겠다 아 그래 음 맛있는데 확실히 고기에 감칠맛이 없으니까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 헉 전득하네 진한 카레여왕이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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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나 채식할거 같은데 여기서 내 인생에서 먹었던 카레야 틀렸다 어떡해 왜 나 인도에 살 수 있을거 같아 왜 이래 지금 컨셉 잡은거야 응 아니 진심 나 이제 긍정의 알콘이 된거야 15,000원 났어 어머 15,000원 났어 여러분 이렇게 또 음식점 좀 고급진대해서 15,000원이나 나오는 인도에서도 오늘의 시간에 날씨가 잘 먹었다 오메오메 오늘의 시간에 오늘의 시간에 오기 시작했다 굿뿋뿋 굿뿋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저씨가 나왔는데 맛있다고 해서 왜 맛있네 진짜 아니 자주 오신대잖아 그리고 이제 입가시마로 맥도날드 가서 우리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자 하하하 어? 또 오셨나요? 어디? 누가? 이 아저씨, 루이비통 아저씨 아, 루이비통? 오! 루이비통 굿! 전 제 오 thrust에 오신거 같아요 아, 오피스? 아, 오피스 가세요? 오.. we go.. 맥도날드 look like your first, 네발드 네발드? sorry, sorry, sorry no, it's okay it's okay 오, 콜드커피 맥플라스트 먹어야겠다 아 오피스 가세요? 아 오피스 가세요? 맥도날드 네버스는 네버스처럼 보여 죄송해요 괜찮아요 콜드커피 맥블러스트 먹어야 되겠다 여기 초콜릿 포피 아이스크림 치턴바러 멘저바러 굿플레스 고맙다 오! 아 우리는 이 시크어로 가르치다 고맙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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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조합이 좋아 고마워 꿀벅 아... 묻었네요 We didn't have the plan 콜드 커피 맥플로트 오 맛있겠다 오 요콘이 있네 이 아저씨는 왜 안 가시지? 자기도 커피 마실 거래 아 그래? 줄을 안 서셨는데 아 맥플로리 오레오 초콜릿 안녕하세요 진짜 작네? 쎈데? 니케 95 이게 1500원 괜찮다 1500원 아이스크림 위에 올라가 있고 커피 저는 썬데이에 그냥 딸기잼 올려놓은 거야 이제 나 그거 사야 돼 샴푸 여기 물이 물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머리가 그냥 다 개털이 됐어 여기는 선실크 같은 거 없니? 인도의 선실크? 히말라야 히말라야 립밤 아시죠? 수분크림이랑 우리나라 유명한 거 두 개 근데 여기 이제 히말라야가 엄청 싸 미치노록 싸 네 진짜 괜찮지? 아니 괜찮지? 지민이 안전한 거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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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야 탁 하이 좋은 아저씨였어 아 저희 그 아까 루이비똥 아저씨가 저희 뭐 옷도 사고 샴푸도 사고 이래야 된다니까 는 그게 제일 크다 그래서 거기 한번 가면 재밌을 것 같다 해가지고 택시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아우 택시비 한 30분 왔는데 3,500원 택시비 아 꿀잠있네 무슨 티켓도 사? 비싸네 아 500원 정도 비싸다고 500원이? 어? 왜? 포리노 100이다 포리노가 뭐야? 외국인 1,500원이야 땡큐 땡큐 포리노 2 이런 티켓을 하고 들어가야 되나요? 뭐가 있길래? 우와 야 이거 진짜 잘해놨다 예쁘다 예뻐 야 여기 너무 괜찮다 난 딱 요런 느낌 좋다 깔끔하니 약간 치앙마이 그런 핸드메이드 시장 같아 오 진짜 커 근데 오 여기가 제일 크 됐어 델리에서 오 좋네 근데 뭔가 관광객들 보다는 좀 현지인들이 쓰는 찐 물건들인 것 같아서 오픈? 어떻게? 스트라이크 오 어떻게 해? 어떻게 열어? 어 어떻게 열어? 아 어 어 어깐 어깐 어 어 오잉 아 뭔가 아다리가 딱 맞아야 되나봐 어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아 모듬쳐가게 이거 그냥 들고 가면 되잖아 혼자 갈때 어 어 대신에 알고 보니까 저거 왜 문질러?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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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 무지개? 왜? 그냥 해봐 얘도 안 열려 아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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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거 갑자기 열려? 나 이렇게 그냥 보면 안 열려 아 먼저 알겠다 뭔데? 오 뭐야 왜 됐어?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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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트라이 오픈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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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메탑 너는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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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고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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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저 뭐야 아 하고 닫고 아 안에다가 열고 이렇게 아 아 세긋이 해노바 여기 티셔츠 이쁜데? 여기 방콕 카페 와 이거 진짜 이쁘다 근데 너무 종교스러워 오 이쁘다 이거 이쁘다 야 너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 이 색깔 잘 어울려 모시네 모시 어 약간 모시 시원하게 모시 모시 아 650 만원 우리 2개 구입하니? 아빠 손가락을 좀 팔아 어? 바쁘죠? 오오 옐로우 이즈 페이스 컬러 안돼 너 쿨톤? 이 거? 넘버1 넘버2 넘버1 넘버1? 나도 원이 더 예뻐 아 오케이 넘버1 하나당 9,000원이야 오 야 바지랑도 너무 예쁘네 색깔 하나당 9,000원 뭔가 비싸게 주는 사람인 것 같은데 1,000원? 다 나와주시네 땡큐 나마스테 땡큐 넘버1 아 다시 바하러 간지 왔습니다 아 나 샴푸 사야 돼 어 히말라야 매장 가자 아예 히말라야 매장 어딨어? 나 여기 있어 끝에 여기 있어? 어 어 과일도 좀 사고 싶은데 과일? 저 어떻게 시차 먹으려고 화장실 물 오 마이 갓 와 여기 좀 이쁜 슈퍼야 우와 여기 좀 이쁜 슈퍼야 어머 여기 좀 이쁜 슈퍼야 여기 여기 가자 여기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어 편의점 오 편의점 마리와나? 오 노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마리와나 오마이 갓이야 무슨 마리와나 아 저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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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말라야 로고 히말라야 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말라야 난 이게 되게 유명해 히말라야 비듬 아 안티프레저네 몇 살할래? 딴거는? 딴거 필요 없어 바스킬도 있네 이건 이제 지성 이건 스포츠 하시는 분들 이거 다 써있거든요 여드름 파워를 글로우하는 거 어 나 이것도 썼었는데 그냥 아예 한국 갈 때 그냥 한 보따리를 사서 갔었지 근데 이게 되게 좋아 자연주의거든 이게 천원 비싼데? 150x150 한 2천원 2천원 하나보다 안녕 봐 짠 이거 얼마일까? 노슈가레 맛없을 것 같은데 노슈가레에서 150x150 비싸네 비싸네 예 예 예 how much? 90 오 이 집 예쁜 것 같아 빵도 있네 바지 오 그리고 이런 스타일이야 이런 스타일 약간 이런 스타일 아니야? 이런 스타일 오 이런 스타일 좀 어때요? 350x150 이건 매우 많아 2개 1과 1 300 300x300 그래 월만한다고 남은거 1 2 나 더 좋아 저는 더 좋아 아 예 이거 또 알리바바인가? 오, 이거 어때? 더 칩? 네, 2.50 2.50? 오! 아, 그럼 새로운 칩을 보내주세요. 네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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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컬러가 너무 다르다. 이게 딥 딥 딥 딥 딥 야, 알리바바 찢어지지 않고이 아, 맞을거야. 오, 맞아, 맞아, 맞아. 오, 굿, 야. 오, 야, 여기 로컬푸드인가봐. 오, 여기 난리 났어. 어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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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 어머, 어떡해. 난 못먹겠어, 여기선. 깨끗해, 나름 은근. 설거지가 이제 간거리지. 설거지를 잘하냐. 오, 야, 막혀. 야, 현진 맛집인가봐. 오, 야, 현진 맛집이야. 못파는데. 오! 아유. 난리인데? 오, 야, 근데 아니야. 못먹어. 여기 너무 더럽다. 야, 우리 서브에 갈까? 아까 서브에 있던데? 어, 맞아. 어, 서브에 가자. 오, 깜짝이야. 아, 여기서 들어가래. 어디? 안 돼, 밤이야. 못 들어가. 야, 여기 너무 무섭다, 야. 야, 여기 너무 무섭다, 야. 어머, 어머, 어머. 오, 서브에이. 아, 넘베즈는 15cm가 260cm. 한국 얼마지? 아, 컴보. 투 컴보. 산두리. 산두리 치킨. 야, 산두리 치킨. 아, 브레이드. 똑같네? 야, 저거 뭐야? 파마산. 파마산. 하이, 하이. 나 뭐 먹지? 너 산두리 먹어. 왜? 산두리 여기 인도 샀니. 아. 산두리랑 똑같이 하는 거네. 산두리가 없잖아, 한국에는. 아, 한국에 산두리 없어? 어, 그렇지 않나? 몰라. 산두리가. 오, 나이스 보인. 진짜 많이 넣었다. 진짜 많이 줘. 와우. You are so good man. Any, many, all. All, all. All, all. Oh, I like spicy. One is spicy and one is tandoori mayo. Ah, ah, ah. Oh. Sweet onion. 민트 마요네즈가 있네. 와우, thank you so much. 민트 마요. 민트 마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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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저런 서브에 처음 봤어. 이거 뭐 접히긴 하나? 고무줄로 묶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쿠키 먹고 싶은데? 아, 이거 잘 말해. 더블 다크 초콜렛. 이게 궁금했어. 썸접. 이거 뭐 약간 콜라 같은 거래요, 인도에. 아, 이렇게 생긴 쿠키는 또 처음 보네. 아, 이거 코카콜라 회사야. 와우. 그럼 다 넣을까? 응. 눅눅하지? 응. 그럴 줄 알았어. 아, 야, 야. 민트... 민트 마요가 무슨 맛일까? 오, 민트 마요가. 와, 진짜 크다. 음. 화려한 맛이 엄청 많이 나요. 민트 마요는 약간 와사비... 느낌이야. 제이얼 주adin chorale 가요 야, 비치고버스는 근데 하루아애 와사부터 교대에 좀.. 설문이 돼! 뭔데? 우와! 야 미쳤어! 너무 예쁘다! 너도 이런 거 느껴?